미스트롯2 마스터 하차 어제 녹화한 미스트롯2 촬영 바로 전 녹화는 12월 21일이었습니다. 이 녹화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미스터트롯 이명웅 영탁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 TV조선 미스트롯이 방송 일정을 보면 12월 21일 녹화분이 아직 방송이 되지 않고 1월 14일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방송 녹화 주기를 보면 1일 녹화에 2주분을 촬영하므로 12월 21일 녹화한 방송분은 1월 21일까지 방송이 되었고 어제 1월 10일 녹화한 미스트롯2는 빠르면 1월 28일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므로 자가격리 2주분 방송에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4주분 녹화에 이명웅과 영탁이 마스터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. 이명웅과 영탁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간 미스트롯2 마스터 자리에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현재 미스트롯2는 첫 회 방송의 시청률이 28.6% 2회는 28.5% 3회는 27.0% 4회는 26.7%를 기록하며 하향 추세입니다. 시청률 지특히인 이명웅과 영탁이 없는 미스트롯 시에 앞으로의 시청률이 상당히 기대됩니다. 2020년 1월부터 미스터트롯 취재를 다닌 뉴스인스타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여 누구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떠도는 정확하지 않은 아무 말 대잔치 미스터트롯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원하시면 뉴스인스타 제보메일으로 문의주시면 소속사나 제작사에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